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팍 본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특히 시의원 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 간 경쟁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저가 항공사 라이온 에어 여객기가 이륙한 지 13분 만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합승객 18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BA 용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홈보기지 용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FDIC와 이퀄 하우징 렌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추진에 강력한 자신의 이미지를 보이려는 듯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폐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안은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되며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아시오스가 30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 자동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목전에 다가온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MTA 당국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MTA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내원들을 없앨 것으로 보여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여성 승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MTA가 잦은 연착과 낡은 신호체계, 일부 구간의 시급한 수리 등 안고 있는 많은 현안에 대해 이번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철역 내 엘리베이터 안내원들을 철수할 계획이어서 밤늦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매너튼 승객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쪽 매너튼의 옥의 전철역은 외진되다가 밤늦게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각 역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살피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풀타임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원들의 부재를 계획한 데 대해 교통근로자 노동조합과 승객들은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온 엘리베이터 안내원들은 승객들에게 낯이 있고 친근감을 주어서 밤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범죄로부터의 안정감과 안도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교통노동조합원은 항상 가족 같은 안내원들로 밤에 귀가하는 승객들이 안정감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철수 계획안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MTA 당국은 지하철 내 안전도 유지하고 비용도 줄이려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게 보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12월에 투표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양준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 본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정 민주당 후보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운데 시의원 선거 역시 한인 후보들 간 격돌하게 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취재 김일강 기자입니다. 총 2명이 당선되는 뉴저지 펠리세이즈파 시의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나섭니다. 이 중 3명이 한인 후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철 현 부시장과 폴 김 후보가 출마했고 공화당은 김재현 변호사와 존 매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펠팍 시의원이자 부시장을 맡고 있는 이종철 후보는 시의원 5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 폴 김 후보는 시의원 초선에 나서지만 그간 펠팍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공화당 소속 김재현 후보는 선출직 출마는 처음이지만 한인 최초로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로 활동해 인지도가 높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밥 먹여준다는 건 제일 쉬워요. 그건 아무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냥 하고 싶다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약한 사람을 돌봐주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팔레세이즈파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좋게 살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출발하러 나온 거죠. 이종철 폴 김 민주당 후보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 김재현 공화당 후보는 변화와 견제를 앞서우고 있습니다. 역대 펠팍 시의원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항상 승리해 왔지만 이번 선거는 펠팍에서 일고 있는 인종 갈등 양상과 맞물려 변수가 상당하다는 것이 주변 정계의 시각입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뉴욕시가 한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 전날에 교대 주차 규정에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설 전날에 얼터네이트 사이드파킹 규정을 유예하는 조례안을 비롯해 주차 관련 13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뉴욕시 교통규정 중 일부는 현 시점에 동떨어질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터 쿠 의원은 아시안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을 기념하는 인구가 많아 주차 규정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러벤으로 알려진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접경에 주말까지 현역군인 5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국경선 철통수비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현역 군인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습니다. 테런스 오셔너시 미군 북부사령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말까지 5,200명 이상의 군인들을 남쪽 국경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의 시작은 5,200명 이상의 군인들을 남쪽 국경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업무의 2,092명의 업무의 2,092명을 이미 전해드립니다. 이 업무의 업무의 지원에 배치할 것입니다.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 순찰대가 맡고 있습니다. 남쪽 국경 지대에 현역 군인이 배치된 것은 이번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멕시코와 접하는 남쪽 국경에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 정착 희망을 하며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캐러밴을 비난하며 군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차단하겠다고 언포를 놓고 11월 6일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국토안보부의 관리를 인용해 국경에 배치할 병력이 당초 1천 명 정도로 개입되었으나 5천 명으로 규모가 증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화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 2내지 3%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종일 출렁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시는 장초반 350포인트 넘게 올랐지만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한 달 동안 10% 넘게 급락하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시점이 왔다는 전망도 주식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또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10월에 주식 매도는 베어마켓 약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의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여파로 IT 기업들의 수익성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금시가 좀처럼 반등을 못하자 그동안 팽배했던 낙관론 대신 비관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29일 인도네시아에서 189명을 태우고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13분 뒤인 오전 6시 33분쯤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탑승자가 전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9명을 태운 채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국내선 여객기가 사고 전날 비행에서도 기체의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사고 항공기가 추락 전날인 지난 28일 밤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도중에 기술적 문제를 이미 보였다면서 그 중 한 가지는 신뢰할 수 없는 대기속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잇레이더 24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사고 전날 자카르타로 가기 위해 발리에서 이륙한 지 불과 몇 분 후에 고도와 대기속도에서 이례적인 변동사항을 나타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두 달 전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인도한 최신 보잉 737 맥스8 모델로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이날 해당 기종 항공기 전체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화입니다. 지난주 CNN 뉴욕 지국에 폭발물이 든 소포가 배달된 데 이어 이번엔 애틀란타 본사로 주소가 찍힌 의심스러운 소포가 발견됐습니다. CNN은 애틀란타 경찰이 이날 오전 애틀란타의 CNN센터 부근 우체국으로부터 수상한 소포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해당 소포가 방송사로 배달되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소포는 지난 금요일 체포된 연쇄폭발물 소포용이자 시저세이학이 보냈던 다른 소포들과 모양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열차가 세계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소열차는 독일 북서부 리더작센주의 브레머페더역을 출발해 첫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두 대의 수소열차는 리더작센주의 쿡스화벤과 쿡스텍 후대를 잇는 구간에서 기존의 디젤 열차를 대체해 운행됩니다. 프랑스의 알스톰이 제작한 수소열차는 차량 천장에 수소연료탱크와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최고속도는 시간당 86마일이며 620마일 동안 연료 공급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 엔진들이 배기가스 배출로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이번에 운행에 성공한 수소열차는 주행 중에 증기와 물만 배출에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사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고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져 학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름 방학에 이어 개학 이후에도 한동안 미국 내 학교 총격사건이 거의 없었지만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입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총격은 지난 월요일 오전 7시께 노스캐롤라이나주 중심도시 샬롯 남동부에 있는 버틀러 고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복도에서 동료 흑인 학생인 바비 맥킨슨과 다투다 총격을 가했습니다. 맥킨슨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브롱스에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용의자 4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격사건은 오늘 새벽 모트 헤이븐의 137번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번 경찰은 이 시간 순찰차를 타고 가다 동료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안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귀뚜라미를 풀어놓은 여성 지에다 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퓨는 2016년 붐비는 D트레인 전동차에 귀뚜라미 300여 개를 풀어놔 기차가 매너튼 브릿지에 멈추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퓨는 재판 과정에서 뉴욕시가 홈리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귀뚜라미 소동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감옥 대신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가 오는 11월 4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당일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되며 뉴욕과 서울 간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서머타임 시간제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SHSAT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교육위원회 미팅에 참석한 시정부 담당관이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향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습니다.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즉각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특목고 문제로 인한 정부와 학부모 간 충돌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존 리우 민주당 후보가 지난 토요일 피츠버그 유대위호회당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코멘트 영상을 공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우 후보는 지난 일요일 샌드위치를 먹으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22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라커펠러 트리 점등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라커펠러 센터를 소유한 키시먼 스파이어는 월요일, 올해의 트리가 될 나무를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월킬의 72피트짜리 독일 가문비 나무가 낙점됐습니다. 사측은 다음 달 8일 나무를 베어 이틀 뒤 매너튼 미드타운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 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 인입니다. 오늘 시니어 골든키 메디케어 강영수 대표님과 메디케어 플랜 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2019년 내년 연간 가입 및 변경 기간이 지난 10월 15일 날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2월 7일까지 지속되는 연간 가입 및 변경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가지신 시니어분들은 현재 갖고 있는 플랜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고 다른 플랜과 비교하여 보다 나은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내년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 메디케어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토하시면 되고요. 메디케어 플랜의 베네피시나 코페이 등의 의문이 있으시면 메디케어 에이전트나 또는 직접 보험사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국인 고객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보험 플랜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하시면 내년도 메디케어 플랜 변경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금년 2018년과 비교해서 내년도 플랜 중에 특별히 바뀌는 것이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추리면 2019년도에는 파트비 프리미엄이 135불 50천으로 2018년도에 비해 1불 50센트가 인상됩니다. 메디케어 파트비 프리미엄은 소득에 따라 자동 상향 조정되는데 2019년도 부부합상 가구당 소득이 8만 5천 불을 초과하면 파트비의 프리미엄이 월 134불에서 189불 60센트로 인상되고요. 10만 7천 불을 초과하면 270불 90절을 매월 내년부터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 플랜에서 초기 디덕터블이 415불로 10불이 오릅니다. 카퍼리지 갭 또는 도넛 홀이라고 부르는 기간에 도달하는 처방약 값의 연간 총액이 3,820불에서 5,100불 사이가 되는데 이 기간 중 본인이 내야 하는 코페이가 상피약은 25% 그리고 일반약은 37%로 낮아집니다. 네, 잘 됐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피약 등 비싼 약을 드시는 메디케어 소지자분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헬스라고 전화 등 온라인으로 건강자문 서비스를 받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병원에 가시기가 어려운 경우 전화로 건강상담을 받거나 또는 동일한 약 처방을 집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림의 메디케어 플랜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주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9년 내년에는 또 추가 변경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메디케어 멤버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를 메디케어 오픈 일로몬드 피리오드, 즉 추가 변경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되신 분들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에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거나 또는 가입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취소하고 그 대신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B로 돌아가거나 또는 처방량만을 커버하는 플랜에 가입,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이후 허용되지 않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변경을 다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만 추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디케어 플랜을 매월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요. 2019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가지신 분들을 듀얼 엘리저블이라고 하여 금년까지는 연중, 아무 때나 필요한 경우 플랜을 바꿀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만 플랜 변경이 허용됩니다. 즉 1월에서 3월에 한 번, 4월에서 6월에 한 번, 7월에서 9월에 한 번씩 허용이 되고요. 마지막 분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메디케어만 가진 시니어분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을 이용하여 플랜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즉 4번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디케어 강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미디어로 기상캐스터 배혜지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갱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